보라씨, 노란우산 광고는 우리 사장님과 가족들이 직접 참여했대요. 와,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? 소득공제가 뛰니까. 설세 혜택으로 완전 좋아요. 일찍 가입하길 정말 잘했어요. 사장님들은 노란우산!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음 편하고 든든하니까요. 노란우산 함께해요. 화이팅! 노란우산은 꼭 필요한 혜택과 보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께 힘이 됩니다. 대한민국 단 하나!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! 노란우산 쓰세요! 올해의 노란우산 홍보모델! 젊은 사장님들의 참여가 아주 뜨거웠다고 하는데요. 함께 만나볼까요? 따져보니까 가입 안 하면 수메다인데요. 완전 찜이들! 끝까지 지켜주니까 마음이 아주 든든합니다.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쉴 땐 확실하게 쉬어야죠. 모바일로 가입하니까 쉽고 관리도 편해요. 노란우산은 대한민국 사장님을 위한 지원 플랫폼입니다. 대한민국 단 하나!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! 노란우산 쓰세요!